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지방세기초강의가 끝났어요. 자, 이번부터는 국세기초강의가 들어갑니다. 기본서는 198쪽. 뭐라고 적혀있나요? 종합부동산세.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종부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전국민의 98% 정도는 종부세 안 내요. 약 1에서 2%만 내는 세금. 부자세라고도 얘기한다. 그래도 종부세는 왜 만들었을까요? 집값 안정, 땅값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투기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가치가 올라가니까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 아우성이죠. 그죠?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 이거지. 왜 많이 나와? 공시가격이 매년 올라가고 부동산가치가 뛰었기 때문에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 투기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무슨 세금이다? 국세. 누가 걷어가나요? 누가 걷어가. 항상 국세는 주소지 관할 누가? 세무서가. 세무서가 걷어간다. 어떻게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러나 국세에서는 보통 징수란 용어를 안 쓰고 무슨 용어를 쓴다? 정부 부가 과세. 정부가 결정해서 과세한다.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 항상 부가가 뭐다? 결정. 결정에서 우리들에게 고지서에 의해서 걷어간다. 뜻은 같은데 용어는 달라요. 지방세는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정부 부가. 그리고 종부세는 물세다, 인세다, 인세. 앞에 뭐가 붙었어? 종합이 붙었잖아. 종합이 붙었다는 것은 뭐다?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산하라. 그 뜻이에요. 소유자별로 재산가액을 합산하라는 거예요. 종합자가 붙으면 부동산을 합산하라 이거죠.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합산. 합산해서 무슨 세율을 곱해라? 초가 누진 세율을 곱하라. 그래서 세율 구조는 비례 세율을 안 써. 합산하면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죠? 세율도 높여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는 세율이 재산세보다 낫겠죠. 우리가 배웠잖아. 재산세는 1%가 안 되다. 1% 밑에야. 1% 밑에라고요. 대부분. 그러나 종부세는 대부분 재산세 세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야 종부세가 많이 나오죠. 그래도 누진 세율을 쓴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어.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일정 가격을 초과할 때는 다시 한 번 뭐를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좋은 얘기예요. 198 항상 기초과정은 뭐다? 거기 포인트 준 글씨 있죠? 2번. 그래서 종부세는 주택, 토지. 대하여 무슨 세율만 쓴다? 초과해 준 이유는 합산하니까.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물세다, 인세다, 인세. 그래서 이 합산은 개인별로 합산한다는 뜻이에요. 소유자별로 토지가액과 주택가액을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하고 개인은 소유자별, 개인별로 합산한다. 절대로 세대별로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세대별로 합산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높아지죠? 세부담이 너무 크다. 개인별로 합산한다. 개인은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하고 절대로 세대별 합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3번. 그래서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 보유세를 이원화했다. 이원화가 뭐다? 1차적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일정가액 넘어갈 때는 종부세를 과세한다. 두 번 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별 딱 붙이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은 재산이죠? 과세 기준일에 뭐가 성립한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그리고 5번 종부세는 원칙이 과표와 세액을 누가 결정한다? 정부가. 과표와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기초 어떻게 배워서?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원칙은 정보 결정이에요.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세.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초과정이에요. 그리고 박스는 이제 용어정리잖아요. 다 필요 없고 8번만 올면 돼. 역시 종부세도 정부가 결정하죠? 무슨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가격이 뭐다?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세법은 단독 공동으로 구분하죠? 단독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격.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땅가. 단독은 뭐라 그래요? 개별 주택가액. 공동은 뭐라 그래요? 공동주택가액. 합쳐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그리고 밑에 과세 기준일은 뭐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으로 한다. 똑같아요. 6월 1일. 1차적으로 재산세 납부를 한자는 2차적으로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6월 1일 소유자가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고로 6월 1일 기준이에요. 재산세도 6월 1일 소유자가 내고 종부세도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넘어가보죠. 자, 제2절. 종합부동산세 이제 뭐를 정리를 해야 된다? 과세할 대상. 우리가 재산세 과세할 대상은 몇 개야? 다섯 개. 토, 건주, 선항. 그러나 종부세 과세 대상은 두 개에요 두 개. 집부자, 주택. 그리고 토지다. 중요한 것은 건축물은 대상이다? 아니다. 여기가 이제 상가건물이잖아. 영업용 건물, 재산세 어떻게 부과하나요? 여름에는 건물분 따로, 가을에는 토지분 따로, 그러나 종부세는 건축물은 과세를 안 해. 그 땅만 과세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세 가지잖아. 건축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X다. 큰 틀,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도 주택이에요. 제외. 왜? 재산세에서 주택은 사치잖아. 4%로 과세했으므로 제외.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했죠. 또 과세하면 세부담이 너무 커서 안 돼. 그래서 별장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뭐다? 재산세가 약간 기억이 나야 돼요. 왜? 재산세 연장선이 종부세니까. 자, 그 다음 토지. 자, 토지는 재산세는 어떻게 했나요? 종합합산과세 대상, 사업용 땅은 별도 합산, 그리고 합산을 하지 않는 분리, 그리고 분리도 두 가지로 나눴죠. 가장 낮은 저율, 가장 높은 고율. 그럼 종부세는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으로만 구분한다. 분리는 무조건 과세를 안 한다. 저율, 농지잖아. 이런 농민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치, 고율 사치잖아. 역시 재산세에서 몇 프로짜리야? 4%짜리는 재산세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제외다. 그럼 기초는 과세되는 것도 세 가지네. 구체적으로 별장을 뺀 주택, 종합합산, 별도 합산, 토지 세 개잖아. 그 다음 제외되는 것도 세 개네. 별장, 건축물, 그리고 분리과세하는 토지. 그래서 계산은 따로따로 하는 거야. 따로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2번. 과세 구분. 전체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주택 따로 세액을 계산하고. 가운데 토지 따로 계산하고. 토지는 또 어떻게 구분한다? 종합합산세액 따로따로 계산하고 별도합산세액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전체 뭐가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너줄너줄 얘기했잖아요. 밑에 박스가 결론이네. 자, 박스 나왔잖아. 주택, 토지, 건축물. 그럼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야. 다 과세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종합부동산세.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왜 제외해요? 왜 제외해? 4%짜리니까. 재산세에서. 그 다음, 토지 중에서 제외하는 거는 뭐다? 분리. 왜 제외한다? 저율. 농민에게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잖아. 고율, 사치. 4%짜리. 자, 그건 분리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X야. 그리고 마지막, 건축물 제외. 왜 제외해? 사업자에게 역량을 주니까. 부담을 주니까. 그래서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지. 종부세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됐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정리할 게 뭐다? 납세 의무자.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무슨 가격을 갖고 결정한다? 공식 가격.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만. 그래서 공, 1에 가면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납세 의무자. 그래서 주택은 무슨 가격? 전국에 있는 공식 가격. 이거는 전국이에요. 지역이 국내 소재. 재산세는 자기관할 시군구. 종부세는 전국. 울릉도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고, 세종시에도 집이 있고. 쭉 다 합치는 거야. 국내 범위가. 그래서 공시가격이 얼마를 초과하는 거다? 6억을 초과하는 자. 6억에 6억 초과. 6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6억을 초과하는 자는 초과분에서 다시 한 번 종부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 줄은 뭐야?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를 낸다고요.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다음 주택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 그다음 이제 세금 계산해야지. 세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해를 하기 전에 6억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공시가격을 합치죠? 개인별 합산이라고 그랬어요. 세대별 합산은 안 돼.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하고. 그럼 6억은 어떨 때 쓸까요? 다주택자. 집이 두 개 이상 전국에.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할 때 랍니다. 다주택자.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쳐서. 그 다음 집이 하나야. 1세대. 1주택자. 공동소유한자야. 개인별로 6억 초과다. 공동소유. 공동소유하잖아. 개인별로 6억 초과예요. 그럼 공동소유한자는 공시가격이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12억. 집 하나야. 공동소유하면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왜? 지분이 동일하다 가정하면 개인별로. 6억 6억이잖아. 딱 6억은 종부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억은 어떨 때 쓰는 용어다. 다주택자. 두 개 이상. 그 1주택인데 공동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집 하나야. 공동소유하면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12억까지는 없다. 개인별이니까. 그럼 단독소유자는. 집 하나야. 단독소유자는 9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요. 형평이 안 맞잖아. 옆집은 공동소유야. 12억까지는 종부세 안 내. 우리 집은 단독소유야. 9억까지는 종부세 안 내. 얼마 차이나. 3억 차이나. 그럼 형평이 안 맞죠? 3억 차이나니까. 나중에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자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기초에서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뭐다? 6억 초과다. 누구를 얘기한다? 다주택자. 단 집 하나야. 공동소유할 때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 사례라고요. 왜? 딱 6억 6억. 그런데 1주택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 9억까지. 그럼 형평이 안 맞잖아. 집 하나인데. 그래서 3억 차이나는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해준다?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공동소유자와 형평성을 맞춘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식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과세표준 들어가야죠. 드디어 이해가 나왔다.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가액으로만 결정하니까 종과세라 그래. 그럼 재산세에서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과세표준. 시가표준에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건축물 70%, 주택은 60%. 그럼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그래서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에서 포인트가 얼마를 뺀다? 6억을 공제한다. 단 1세대 1주택자. 단독소유자는 얼마를 공제한다? 9억을 공제한다. 왜 6억을 공제할까요? 그래야 6억 초과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반드시 뭐를 곱한다? 반드시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뭐다? 과세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재산세든 종부세든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8글자가 꼭 따라가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퍼센트로는 종부세는 투기 목적이니까 95%입니다. 95% 재산세는 서민들이 내니까 60%, 70%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95%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10억이야. 그럼 10억이 과세표준이 아니죠? 여기다 얼마를 빼요? 6억. 그럼 6억을 빼니까 얼마야? 4억. 4억이 과표가 아니라 4억의 몇 프로? 95%. 95%면 얼마야? 4, 5, 20, 4, 9, 36. 3억 8천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쓰면 공시가격이 내려가. 그래서 내년부터 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예요. 3억 8천이 과표가 된다고요. 매년 5%씩 올라. 나는 내후년의 목표다. 그러면 100%야.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죠. 그래서 내년 30위의 지문은 95%다. 그럼 올해는 몇 프로였어요? 올해까지는 90%.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 보는 거예요. 95%. 그래서 박스가 나왔네. 박스만 알면 돼요. 95%. 공정시장가액 비율 95%예요. 그럼 일단은 과세표준 나오면 뭐다? 두 번째 줄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그럼 여기 보세요. 1주택자. 단독 소유자는 9억이 넘어가야지. 그럼 법조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단독 소유자는 공시가격에서 무조건 얼마를 빼. 무조건 얼마를 뺀다? 3억을 빼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기초공제라 그래. 공동 소유자와 형평성 위주를 위해서. 그래서 3억을 무조건 빼고 6억은 공통으로 빼고. 그럼 단독 소유자는 결국 얼마를 빼는 거야. 9억을 빼는 거라고요. 그래서 박스가 결론이야. 다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데 공동 소유자는 얼마를 뺀다? 6억.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95%. 그 다음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공동 소유자와 형평성 위주를 위해서 공시가격에서 무조건 얼마를 빼. 3억. 그 다음 6억은 공통으로 빼는 거예요. 옆에 뭐가 붙어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넘어가죠.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세율이 나와. 210페이지. 210페이지. 그럼 세율은 무슨 세율만 쓴다? 초과 누진 세율.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몇 단계로 돼 있다? 6단계. 칸이 6개잖아. 구간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6칸. 최저. 1000분의 6에서 최대. 1000분의 30까지 올라간다. 중요한 거는 6단계입니다. 구간별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합치는 거야. 그래서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게 뭐다?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중요한 거는 단계다. 몇 단계로 돼 있다? 6단계로 돼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옵니다. 주택. 기초를 한번 아우트라인만 해봤어요. 칠판 한번 보자고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과세 대상은 주택 토지다.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그리고 납세 모자는 전국에 있는 공식 가격을 합쳐서 얼마 초과다? 6억 초과. 1주택자는 얼마 초과다? 9억 초과. 그 다음 과세 표준은 6억을 공제하고 9억을 빼줘야죠. 그래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 95% 여러분들은 32회 대배예요. 95%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게 뭐다? 과세 표준이다. 그럼 세율은 합산하잖아.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세율을 높이겠다. 무슨 세율만 쓴다? 초과. 누진 세율만 쓴다. 몇 단계? 6단계.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